이십의식에는 의식의경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십의식은 의식의경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십의식은 의식의경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십의식을 썼는데 그중에 지금 이번에 할 것은 이십의식론에서 아니 30의식송 30의식론을 지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십의식론에서는 이 말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이십의식론의 주요 골자죠. 오직 식분이지 경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 무경의 사상을 말한 거죠. 이십의식론의 주요 골자죠. 이십의식론의 주요 골자죠. 삼십 유식론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골자는 별로 필요치도 않은데 글자가 다섯자로 되었기 때문에 골자를 쓴 거라요. 일체 유식론의 주요 골자죠. 일체 유식론의 주요 골자죠. 여기는 유식 무경의 주요 골자만 알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유식이라는 말이 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유식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명제를 거기에서 딴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 무경 오직 식분이고 경계가 없는 그 사상을 말한 것입니다. 삼십 유식이나 또는 이십 유식도 다 유식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유식이요 오직 식분이지 경계는 없다. 경계라는 말은 대상입니다. 대상. 대상이라고 해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 귀로 들을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치각의 대상은 빛깔이고 물질이고 청각의 대상은 소리고 음성. 또 후각의 대상은 냄새고 또 미각의 대상은 마시고 오미 육미 같은 거. 또 미각 후각 미각 촉각의 대상은 춥고 더욱더 여러 가지 몸에 느껴지는. 이것도 다 촉각의 대상 아니에요. 이걸 만지니까 차갑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친식의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지는 촉지는 그렇고 법지는 선악 시입이 좋고 나쁜 것 전부 다 지각작용 의식의 대상이죠. 그런 것을 경계라고 하는데 그 경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으로 보지요.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대성불교의 유식철학을 처음에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거라요. 우리는 이 천진만물, 세계나 허공개나 또 우리 몸이나 땅덩어리나 모든 것이 존재한 데서 내가 생명을 부모에게 탄생할 때 그때 육체가 있어가지고 육체가 성장하면서 의식이 발달되고 학문과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그렇게 정신적 사고, 사유력, 어떤 고찰력, 판단력, 인식력을 가지고 이렇게 안다고 그렇게 보거든. 그렇게 보는 차원에서는 유식 무경이라는 이 사상의 이해가 안 됩니다. 식뿐이지 경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몽식으로 설명하기가 했죠. 이십, 유식 논의. 꿈을 꿀 때 꿈속에도 세 개가 있단 말이죠. 몽중호 세 개. 그러나 몽중호 세 개가 있어도 꿈 깨고 보면 허망하단 말이죠.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꿈속에 갑이라는 사람, 어리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또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고 어디 가서 또 여행도 가고 말이죠. 여러 가지 또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물건도 사오고 그렇게 했는데 꿈 깨고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고 같이 갔던 사람, 동료들 보고 물어보니까 안 갔다거든. 어젯밤에 내가 간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쇼핑한 것도 없고 여행한 것도 없고 같이 너하고 같이 요릿집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즐긴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자기 심식에서, 자기 마음에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십 의식론에서는 그런 몽식의 비율을 꿈에 느끼는 몽중 세 개를 말한 게 있습니다. 몽중 세 개. 그걸 이해시키려고 몽중 세 개를 말했죠. 그러면 몽중 세 개만 그런 게 아니라 현실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몽중 세 개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을 보고 욕심을 내는데 사람이 돈을 보고 욕심을 내는 거지 돈이 욕심내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욕심내는 것은 누가 낸 거예요? 사람이라는 인식 주체가 있어가지고 욕심을 냈거든. 그런 등등의 족개를 형성한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물질을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죠.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런 집 같은 것은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조립하고 종합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는지 몰라도 천진만물을 다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해요. 그것은 참 이해하기는 극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천진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규정을 했나 말이에요. 좋아한다, 슬퍼한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근심한다, 걱정한다, 또 여러 가지 옳다고 하든지 그러다고 하든지 좋다고 하든지 나쁘다고 하든지 뭐가 들어서 그렇게 규정을 하느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건 우리의 치기, 마음 침식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속에 벌써 이 부모한테 해낼 때 붙어서 그때부터서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야 사실상. 그래서 어리석은 유치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몸이 적고 힘이 부채고 여러 가지 약하니까 어른이나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한 또 자기가 아는 인식이 어느 정도 굉장히 아주 부족하고 또는 짧기 때문에 어떤 유대한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똑바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전도, 몽상이라고 합니다. 환야심경에서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전도, 몽상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의 몸이다, 다른 사람의 몸이다, 자기 자신이다, 타인이다, 자타의 관념 또는 시간이다, 공간이다, 주관이다, 객관이다 하는 것을 뭐가 들어서 그렇게 만들냐냐 말이에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이 자기 침식이 만들죠. 그런데 단 이런 세계를 깍덩어리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잖아요. 존물주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지전능한 존물주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더 나아가면 태극과 음양오행이 만들었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인연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인연력. 그런 설명을 하겠죠. 그게 다 델로 깊은 근본 뿌리를 밝힌 건 어때요? 여기 대성 철학의 바로 의식 철학에서는 그걸 제대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해를 하면 설명이 많을 필요가 없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성유식론 10권도 부족해서 거기에 수십 번, 수백 번이라는 그런 책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문제는 문제죠. 그래서 의식 철학은 우주만법이 전부 다 마음으로 되었다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의식론, 의식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사실은 낙동원에도 우리 의식으로 된 거예요. 천진만물에. 하늘도 그렇고 이 세계도 그렇고 모든 국가와 모든 가정이나 모든 것이 다 자기 의식관념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붙죠. 있다고 보든지 없다고 보든지 그것도 역시 마음 인식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없어질 것이다. 거무하다. 그렇게 보든지 내가 죽고 나도 이 세계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렇게 보는 것도 뭐가 보는 거냐. 그게 내가 결국에 인식의 주체, 식이 그렇게 만든 거다. 그런데 식이 단순히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가 지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런 법문도 49년간을 했어요. 49년간 했건만은 우리 지금 불자들도 부처님을 섬기는 승려들도 이것을 이해를 지금까지도 제대로 못하는 판국이니 말이에요. 일반 사회사람이야 그건 말할 나이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승려라고 해서 부처님을 제자라 해서 만법 유식의 도리를 참으로 안 사람이 과연 내 사람이나 되었느냐. 이건 참 어렵고 어려운 거라요. 깊고 깊어서 이 이야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실존 철학이나 다른 철학에서도 유식 정도의 그런 깊은 층을 아직까지 건드려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참 상당히 깊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침층, 깊은 층.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의식 철학을 침층, 침리학이라. 깊은 층을 아주 깊고 깊은 층을 침리학이다. 침리학이라 해도 되고 성약이라 해도 되고. 또는 유식 철학이라 해도 되고. 유식 철학이라고 안 하려면 하나가 침층 철학이라고 해도 되죠. 사실은 침층 철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지금 정도 가지고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식분이다라는 그런 관념부터 확고하게 확립을 해야 됩니다. 좋다고 한 것도 내 마음에서 좋다고 했고. 나쁘다고 한 것도 내 마음에서 했고. 나다, 남이다, 또는 시간이다, 공간이다, 우주 만법이다, 천지 만물이다. 천지 만물이 내 말고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 그렇게 보는 것도 마음에서 그렇게 했고. 또 천지 만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결국에 침식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침식이라는 것은 불가사이요. 이 식은 불가사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런 정도 어떤 인식이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또는 어떤 자기의 사상이나 그런 것 정도는 말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식은 참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물질을 분석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소도 있고 원자도 있고 분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빛으로도 나오고 더 들어가니까 알 수가 없어. 자기 생각대로 나타나거든. 최고가 빛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지극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 과학자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거든. 그러니 그 과학자들이 지금은 물질과학, 정신과학, 심령과학까지 소급해가지고 완전히 파고들어서 우식 철학에 이렇게 서로 인접되는 그런 세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대각을 하신 후에 이러한 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그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상식보다 더한 게 지식이거든. 보통 사람들은 상식 가지고 삽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다 상식만 가지고 살아요. 먹을 줄 알고 살 줄 알고 기획할 줄 알고 따라갈 줄 아는 거. 그게 다 상식이거든. 조금 더하면 고등 지식인들은 지식 가지고 살거든. 더 들어가면 반야예요. 더 가야 대각이. 부처님은 대각이거든. 보살과 다한다는 반야 정도에서 머물렀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이 세계를 어떻게 감히 엿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유식 철학은 상식과 지식 그 차원 위에 반야와 대각, 부처님이 크게 깨달으신 대각의 차원에서 이 식을 논한 거라요. 그게 해시밀경에도 나오고 원래는 해시밀경과 능가경. 능가경 같은데 하암경에도 나오잖아요. 하암경에 이런 거. 이 말은 하암경에 나옵니다. 이 말도 하암경에 나옵니다. 은가경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밝혔죠. 이런 말들은 다 하암경에서 말했거든요. 대신밀경 외에도 능가경이나 다른 하암경이나 밀암경이나 승반경이나 또 대성부징불감경이나 능암경이나 모두 다 그걸 말했거든요. 하암경에서 치며 공화사하야 마음이 공화사와 같아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과 같아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산도 그리고 하늘도 그리고 땅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천진만물을 다 그리잖아요. 그리는 사람이. 저 종종 오음이라 가지가리 오음을 만들어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라. 오음이라고 할 때는 정신계, 불질계입니다. 불질계와 정신계를 다 오음이라고 하죠. 색수상행식이 오음인데 아까 적어놓은 거. 색은 불질계고 수상행식은 수와 상과 행과 식은 정신계거든. 그래서 가지가지 오음을 만들어댄다. 이 오음이란 것은 물질계와 정신계를 마음이 만들어댄다. 그리고 일체가 유심조라.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것도 내가 유식론 사상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야라는 것은 지혜거든. 상식보다 지식보다 더한 밝은 지혜. 해안이나 법안을 통달한 그러한 지혜의 차원을 반야라 하고 지혜의 차원보다 더한 게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성불에서 크게 깨달은. 대각의 세계에서 보니까 반야와 대각의 세계에서 보니까 이 모든 우주만법이 우주만물이 다 치구로 되었더라는 거예요. 치구로 되었다는 것을 구태여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할 필요가 있지요. 어째서 말했겠어요. 모든 우주만법이 다 치구로 되었다는 것을 하필이면 왜 말을 하느냐.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만물의 영장인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상실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던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해를 하고 있고 그렇던 생각에서 아까 말한 물질 만능을 부짓거나 물질이면 가장 최고인 줄 알고 말이죠. 욕심을 내거나 어떤 그런 배금사상이 나오거나 말이죠. 황금 만능주의를 부짓거나 해가지고 쓸데없이 잘못 인간의 그 근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반야의 지혜와 대각을 하기 위해서 유식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당연한 일이거든.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종경록 100권에 종경록 100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명대사 쓴 거. 종경록이라는 책은 순 마음에 대한 최상승법을 논한 겁니다. 법안 중에 투철한 중사 연수대사가 쓴 건데 영명 연수대사 이게 참 절작입니다. 중국의 송으라떼 스님인데 종경록 100권을 서술했는데 그게 최상승 선교를 총망라해서 참선의 법과 또는 부처님의 경, 논, 율 또는 여러 제자백과 모든 철학과 또는 학문과 지식을 총망라해서 종경록을 쓴 거예요. 종경이라는 말은 마음꺼우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종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을 종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이라서 우준만법의 가장 어떤 종이라고 해서 마음꺼우를 대한 것을 말한 그 책이 종경록인데 100권인데 그 100권에서 유식에 대한 것이 5분의 1을 차지해요. 총경록 100권 가운데 이 47권에서부터 64권까지 유식론이 나와요. 그러면 약 7, 8권이죠? 그러면 5분의 1이 유식론이 나옵니다. 성유식론이나 여러 가지 누가 사지론이나 섭대승론이나 그런 게 나오니 종경록에서 왜 하필이면 유식 철학을 그렇게 5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밝힐 필요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은 법상용 학설을 하여서 낮추어 보고 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틀림없죠. 그래서 지욱대사 명나라의 3대 고성 지욱대사도 이 유식론에 대해서 여기에 해놓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책에 보면 지욱대사 것도 나오죠. 이게 유식 30송 직회라는 것. 직회는 지욱대사가 됐습니다. 명나라의 3대 고성 가운데 한 사람인. 그분이 다른 것은 자기 최상성 진리대로 말을 했습니다. 다른 걸 해석할 때는. 그러나 유식론에서는 다른 걸 해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식의 토리만 밝혔습니다. 33페이지에 나오죠. 이분이 성유식론을 또 해석한 것도 있어요. 성유식론 10권을 지욱대사가 33페이지에 나오느니 우익삼은 지욱해라고 나오잖아요. 이 책에는. 그런데 다른 것은 불교 최상성 그 차원에서 해석을 했지만 유식 성유식론 10권을 해석하는 데는 그대로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바로 유심법문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바로 유심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도가 있죠. 주역을 해석할 때 불교식으로 유심으로 해석했고 대학이나 논허나 맹자나 중용도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유식론에 와서는 아예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이 이대로만 해석해도 된다 해서 그대로 다 했어요. 내가 보니까 10권을 다 훑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의도가 있어요. 이 유식 철학이 대성 불교의 기초라고 하기는 하듯 기초뿐만 아니라 중간층이나 최상층까지도 다 포괄해서 모자람 없이 유감 없이 설명한 것이 바로 유식론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가장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식이란 것이 과연 어떤 건가 이걸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물질도 그걸로 되어 있고 나의 정신도 그것으로 되어 있고 나의 육체도 그걸로 되어 있고 물길이나 산나만상 천진만물이 다 식으로 되었다고 하니 이놈은 식이란 것은 과연 어떤 건가 말이에요. 그걸 잘 일반 대중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소위 유식철학, 유식론이라요. 그것을 대충 설명할 때 팔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팔식 가지고 설명한 것은 그 어떤 피상적인 상태를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더 깊은 층의 깊은 말을 거기서 한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난 의심물 간 실패